야,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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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야구나. 봄이야. 에이핑크야구나? 야, 봄이 왜 이렇게 멀었어, 갑자기. 야, 너희들. 너희들 진짜 오랜만이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롱. 봄이. 봄, 봄입니다. 봄, 봄입니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봄이. 초봄입니다. 유닛, 유닛. 유닛이야? 네, 저희가 데뷔 12년 만에. 네, 초봄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데 오늘 라이브 카페잖아요. 그렇죠. 컨셉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라이브가. 아, 네. 저희는 그냥 늘 하던대로. 아, AR 들어놓고 하는 줄 알고. 네, 그런 줄 알고. 아,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좀.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에이, 뭐야. 라이브 카펜데. 그냥 환붕되지 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저희 신곡. 아직 앨범이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짧게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최초, 최초. 네, 최초 공개 런닝멘서와.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러자. 아, 좋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이거 결 papa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 Murray. 스타 스타. 야, 초bung. 조건.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프라이데이